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줌밤이 여기 어디야? 아 줌밤이 집이에요? 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 같아? 아빠를 찾는 시늉 같은데? 아 진짜? 아빠가 알아? 봐봐 오라고 해봐 줌밤들 줌밤이 아빠한테 갈 거야? 줌밤이 아빠한테 와 보 싫어? 갈 거야 줌밤이 간다 아빠 엄마 갈게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안 오는데? 이모한테 와보세요 이모 이모 손 이모한테 할까? 야 다 손 뻗는데? 아니 아니에요 그냥 빠는 거고 나 진짜 좋아하네 줌밤이 아빠 너무 성르다 내가 볼 테니까 어떻게 이거 먹어도 돼요? 어 앉아서 먹어 야 이거 첫 끼지 이거? 첫 끼야? 야 이거 진짜 짜잖아 아이 뭘 잘해 그냥 하는 거지 줌밤 줌밤 봐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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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어머 귀여워 어머 세상에 밥 정말 잘 먹겠다 엄청 좋아해 먹을 거 엄마 닮아가지고 아니 근데 저기 끝에 책은 왜 사놨어? 어디야? 지금 전집 있던데? 아니 보니까 현이 학부열 장난 아니겠더라 교육료 얘 지금 S대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아니 누나 앉아서 목동 얘기 좀 해야지 뭐 안 그래도 목동 장난 아니야 목동 어때요? 유치원부도 좀 그래요?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섯 살 때 영어 유치원 보낸 거야 누나 요새는 세 살부터 들어가요 다섯 살 앉혀놓고 기억! 기억 몰라 지효야 이거 선생님이 해오랬잖아 가 이제 유치원 보내 그러면은 목이가 뒤죽 산발이 돼가지고 와서 맨날 지효야 너 그렇게 머리가 뒤죽박죽 산발이다 했더니 하는 말이 엄마 못 알아듣겠어 너무 영원히 머리 쥐어 뜯었구나 이러면서 한 거야 그때 내가 충격만 하자 와 뭐 하잖아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뭐 하려고 다섯 살 애를 이렇게 하고 있지? 똑같은